보이스피싱 유형 중에 5, 60대 이상의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바로 이 진사칭형 사기입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문자의 스토리가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해서 그냥 보면은 당연히 내 손주려니 내 아들이나 딸이려니 하고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손주라는 뇌관을 딱 건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제 손자가 수술비가 급해요. 혹은 내 손녀가 학원비가 밀렸어요. 이런 식으로 건드리게 되는데요. 실제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손자가 오랜만에 할아버지한테 연락해서 할아버지 지금 뭐해요? 바빠요? 저 오늘 엄마랑 연락, 엄마 아빠랑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오늘까지 꼭 학원비 60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할아버지 저 대신에 편의점에 가셔서 상품권 좀 구매해 주실 수 있어요? 해갖고.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여러 군데의 편의점을 들려서 6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핀번호를 하나하나 긁어서 내다 손댕씩 사진을 찍어서 그 손주한테 전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특히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자녀, 또 손주들한테 연락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문자나 아니면 카톡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 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소름끼치는 것이 민수라고 하는 손자 이름도 알고 계시고. 알고 있었어. 학원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아무리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범죄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정보를 보이스피싱범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그래요? 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장,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사실 개인정보 노출이 흔한 것,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겠죠. 지나가다가 공짜로 사은품을 준다? 설문조사를 할 때?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할인쿠폰? 할인쿠폰?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저 개인정보를 쉽게 쓰시죠? 맞아요. 이런 정보가 헐값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킹되면 나의 정보가 그냥 유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 전화번호가 2300개나 되거든요. 그중에 1인의 핸드폰이 해킹당하면 저도 연쇄적으로 해킹당해서 저의 주소록이 모두 털리는 거죠. 영상에서 어머님의 신분증이 유출됐잖아요. 넘겨받은 신분증으로는 비대면으로 휴대폰과 그리고 통장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러면 2차 금융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다. 그러니까요. 그거 5% 할인쿠폰 받겠다고 제가 개인정보 다 낱낱이 입력했는데 후회가 좀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메신저에 이렇게 클릭해보면 그림 사진도 뜨고 또 이름도 뜨고 하는데 그런 걸 좀 꼼꼼히 확인해보면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카톡 이름을 확인한다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평소에 이 범죄자들은 그 사람의 쓰는 말투 혹은 호칭 아니면 문장 톤까지 완전히 똑같이 치밀하게 따라해서 이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톡인데? 네. 카톡인데 어떤 게 진짜 아들이 보낸 톡처럼 보이실까요? 일단 사진은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아들, 아들 돼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엄마, 엄마 바빠요? 두 번째가 아들인가? 그렇죠. 헷갈리죠. 이렇게 화면에 보면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이름도 똑같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우측 화면을 보시면 우측에는 추가, 차단이라는 링크가 딱 그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손주나 내 딸 이런 자녀들은 당연히 이미 친구 추가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당황했을 때는 저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추가 버튼을 딱 누르겠대요. 그런데 막상 딱 추가 버튼을 누르면 누구랑 친구가 되는 걸까요? 범죄자랑. 맞습니다. 내 범죄자를 내 친구로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 접속해서 우리한테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지구본의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것은 해외 접속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구본 모양이 붉은색을 띄고 있을 때는 왜 해외에서 나한테 연락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차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다급할수록 꼼꼼하게 살펴야겠는데 참 이상한 건 아까 그 사례 중에 학원비 있었잖아요. 학원비는 왜 현금으로 달라고 안 하고 상품권을 달라고 상품권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복잡하게.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구글 스토어 기프트카드를 요구하는 범죄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상품권을 딱 받아서 핀번호를 딱 긁어서 핀번호가 노출되기만 해도 더 이상 그 문화상품권은 환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긁기만 하면? 네. 긁었을 때. 그래서 구글 기프트카드라든가 문화상품권을 긁어서 핀번호만 내가 딱 입수하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물품을 사기도 하고 그것을 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어서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속에서 본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범에게 한 번 건너간 정보나 돈은 절대 되돌릴 수가 없나요? 뒤늦게 또 알게 되었다 하면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신규로 계좌가 개설되는 거, 그다음에 신규로 카드 발급되는 게 그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으로 돈을 보냈을 경우는 송금한 경우는? 네. 송금한 경우는 신속히 지급 정제를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돈을 보냈을 경우는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이 30분간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빨리 신고를 해서 지연을, 돈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금융감독원 그거 다 했죠. 네. 금융감독원과 지급 정제를 신청하고, 경찰서에도 또 신고를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셔도 돼요, 검사님. 여러 번 들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각인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홀린 듯이 우리가 속아 넘어갔다가 송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정신을 차렸는데 30분은 지났어요. 그러면 돈 아예 못 돌려받는 걸까요, 검사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30분이 지났더라도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은행에 이제 그걸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해서 피해 환급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줬을 경우는 지급 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줬으면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나중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범인을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 내 가족을 내가 스스로 좀 지키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싶은데 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변호사님. 지인이 먼저 연락을 했을 경우에 신분증, 금융거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먼저 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맞냐고? 네, 맞습니다. 하필 이럴 때 회사에 출근한 아들이나 딸들이 전화를 안 받죠. 안 받아요, 바쁘다고. 네, 맞습니다. 그 시간 보이스 스피싱의 공범들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회사로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좋지만 그런 게 어렵잖아요, 회사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 분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본인 이미 확인되더라도 이메일이나 인터넷 아니면 개인정보들은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절대 주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개인정보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죠, 검사님. 아, 예,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이제 소중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있죠. 예, 예, 그 연락처하고 휴대폰 번호를 찍어서 그걸 하나에 100원씩 팔려고 찍던 사람이 작년에 검거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걸 또 찍어서 다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품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14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는 말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장에 돈이 함부로 인출되지 못하도록 인출 계좌 한도를 정해놓으면 좀 알지 말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